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강한 중국인들의 체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흔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 중국인들은 체면 때문에 비싼 거 좋아해. 그러니까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팔면 이게 마케팅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명품 브랜드를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격도 비싸게 불러라. 그리고 체면 문화 때문에 중국인들이 음식을 남겨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차려줬는데 다 먹게 되면 저 사람의 체면이 손상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남기는 거죠. 이게 이제 골칫거리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이 단순히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 생활의 기본입니다. 모든 행동과 그다음에 생각의 기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그럴 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로는 뜨이부치라고 해야 하는데요. 내가 차마 당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과한 말입니다. 간단한 뜻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 당신을 고개 들고 차마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표현법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극하는 중국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중국인들이, 세양 선교자들이 와서 보니까 속마음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일까? 진짜 저런 모습일까? 이게 짐작이 안 됩니다. 사실 영화나 연극에서 배역을 연출하는데 그 배우도 너 원래 그런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단순히 그 사람은 그 연극 속에서 배역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출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맞는 멘트를 치고 말을 하고 초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처세든 또는 일을 처리하든 이 과정에서 연출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은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체면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정말 안 맞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같이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먹고 그야말로 꼭 끌어지도록 같이 먹으면 형님 동생이 튭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다 튭니다. 트지 말아야 할 것도 튭니다. 너무 많이 터서 문제예요. 중국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 내가 장소에서 배역을 맡은 배우가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내 역할 아니에요. 원래 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조진 역할만 해야 합니다. 이런 멘트를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일상생활 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는 이게 체면 경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체면, 상대방 체면을 갈수록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과장이 나오고 미화가 나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어휴, 중국이 이래요? 중국이 이렇더군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 장비가 이렇죠. 그러면, 와, 이 교수 삼국지 통이네요. 중국 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요. 제일 못해요. 속이 느글넘글해요. 우리는 그런 과장이라든가 미화, 이걸 잘 못해요.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합니다. 가식이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성마음이 안 그렇더라도 얼굴에 이미 나와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들을 이런 체면 세워주기, 그다음에 상대방을 높여주기 할 때는 우리도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체면 문화를 할 때 너무 비즈니스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대화법을 알아야 됩니다. 소통법이거든요, 일종의.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소통할까? 이게 이제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인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는 일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래 주면 됩니다. 나를 낮춰야죠. 이 대화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고 합자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요. 하, 잘못 왔구나. 이런 기업하고 우리 기업이 합자를 하더니 한숨이 나오죠. 그리고 밥을 먹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그런데 같이 건배를 하자고 그러는데 건배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식입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기업은 작지만 장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받습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당신 내 회사하고 협력을 하고 합작을 한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멘트를 치는 거죠. 저도 지금 속이 느글누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인들은 면전에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출장을 보내놨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출장 잘하고 왔습니다. 저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밥도 잘 먹고 술도 먹고 늘 하하하던데요. 그래?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S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의 하오입니다. 이건 S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응응 그렇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조우로자를 써서 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내가 면전에서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래서 면전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왜 딴 말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좋다고 해놓고. 그런데 이거는 S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쓰는 거죠. 좀 이따 봅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예수면 예수인지 노면 논지 딱 부러지기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우리 기질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기분 상하면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상대방이 체면 상할까 봐. 상대방이 체면 상했다면 아까 보셨듯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체면이요. 개인적인 차원의 체면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 회사 이런 차원의 체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에 대한 체면도 자기 자신의 체면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띄워주면서 당신 내 회사 참 엉망이야. 당신 내 보스 보니까 사장님 보니까 부장님 보니까 좀 그래. 거기서 어떻게 살아? 당신 내 나라가 너무 한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고 우리 집안 체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체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국가나 민족과 나를 하나로 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체면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속한 회사라든가 조직 또는 민족이라든가 국가의 체면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양념과 반찬이 나라님 욕이고 국가의 욕입니다. 이거 없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상사 욕이 그야말로 술안주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사적으로는 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모이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상사 또는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는 나라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하고 똑같이 그런 식의 욕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국인들과 대할 때 가장 실수하는 측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부분을 보면 중국인과 우리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점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강도가 훨씬 세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셨다시피 우리도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체면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죽느니 체면을 버리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체면 때문에 살고 체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죽어서도 체면이고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는 폭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연극하는 중국인입니다. 내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난 사람 내가 지금 처해서 그 사람하고 하는 상황 이게 중요하고 그럴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의 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연극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연극하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체면을 중시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중국인들의 속마음에 접속할 때 중국인들의 생각, 행동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세계할 지점이 바로 중국인들의 체면의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